안녕하세요 쑥쑥 안숙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의 봄 성벽을 따라 펼쳐진 봄의 향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화성의 동문인 창룡문에서 손주들이 연놀이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 창룡문에서 방화수리정 용연 화홍문까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성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있죠 그럼 이제부터 철축의 잔치가 벌어진 수원 화성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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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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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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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